기출문제를 같이 시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작업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A3부터 G12 영역에 문제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고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5문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제목에 대한 서식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궁서책, 크기 두번째에 이 2셀의 작성일을 한자로 바꾸라고 되어 있고요. F2셀의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용해서 날짜 형식을 월, 일, 요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3개 영역에 대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 제목행에 대해서는 강조색 5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B5부터 G15 영역에 대해서는 천단위 구분기호와 개자를 붙이는데 0일 경우에도 항상 0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부터 G1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글꼴에서 홈의 글꼴에서 글꼴을 궁서체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크기를 18포인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크기 18포인트 다음은 이 2셀의 작성일의 일자 뒤에 커서를 갖다 놓고 한자키 눌러서요. 작성 선택하시고 변환 다시 일자 선택하고 변환하시면 작성일을 한자로 변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나눠서 하시면 돼요. 다음은 F2셀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시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월과 일과 요일을 표시하겠습니다. 월을 두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 MM, 월, DD, 일, 가로 열고 요일을 하나, 둘 A를 3번 입력하시면 요일이 한 글자로 표시가 되고요. A를 만약에 4개 입력하시면 금요일하고 요일이란 글자까지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A를 3개만 입력하시고 확인 한 번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A4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B3부터 D3, 그 다음에 E3부터 G3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셔서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 A3부터 G4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에 홈에 셀 서식에 가셔서 문제의 강조색 5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조색 5를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B5부터요. G15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개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시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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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개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G15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테두리에 홈에 가셔서 글꼴의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굵은 바깥쪽 테두리에 클릭합니다. 다섯 문항의 서식 작업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을 가져오고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3부터 결과를 표시할 거니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A3셀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텍스트를 클릭합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셨던 위치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판매 현황 파일을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구분 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 클릭하시고요. 문제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탭에 대한 선택을 해제하시고 세미콜론을 선택하고 다음 그 다음 어떤 열을 가져오지 말라라는 언급은 없으니까 마침을 누르되 속성을 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열 너비 조정의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서 텍스트 파일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시트 클릭하셔서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장터 판매일의 요일을 판매 요일에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일요일이 1로 시작하는 방식 그러니까 위크대이 함수의 리턴 타입을 1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주 함수를 통해서 숫자 1이 나오면 일요일 숫자 2가 나오면 월요일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 1에 2, 3의 거서를 갖다 놓고요. 위크대이 함수부터 구할게요. w, e, e, k, d, a, y 선택하시고 장터 판매일에 가서 리턴 타입을 1번을 사용하라고 했어요. 숫자 1일 때 일요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닫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1부터 7까지의 숫자를 구할 수 있고요. 다음 첫 번째 있는 수식에 2, 3의 거서를 클릭하시고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라고 입력합니다. 추주 추주 함수 안에는 첫 번째 숫자가 필요한데 위크대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끝에 가서 심표 직접 일요일, 월요일 나열하셔도 되고요. 함수 삽입을 클릭하셔서 추주 함수 안에 첫 번째 숫자는 구해놨고요. 1일 때 일요일이라고 표시하고 2일 때 월요일, 그 다음에 3일 때 화요일이라고 월하, 일, 월하, 수목 해당한 요일을 입력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입력하시고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면 직접 문자 처리를 좀 생략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각각의 숫자의 1일 때 일요일, 2일 때 월요일 해서 요일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 다음 두 번째, 지원팀이 기술팀에 해당한 총점의 최대 점수와 최소 점수를 이용하여 L11셀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최대값은 그냥 표시, 최소값만 최소하고 가로로 뭉커서 표시합니다. 최대값은 D맥스, 최소값은 D민 함수 사용합니다. 조건은 지원팀이 기술팀이라는 조건입니다. 지원팀이 기술팀, 조건을 따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N10에다가 지원팀이 기술팀이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고요. 이제 커서를 L11셀에 갖다 놓고 조건에 만족한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D맥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심표, 우리는 총점에 대해서 심표, 조건은 지원팀에 가서 기술팀이라는 조건을 찾아서 엔터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졌고요. 이 값 뒤에다가 가로로 최소라고 붙이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가로 열고 최소라고 입력합니다. 다시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최소까지 표시가 되고요.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M% 연산자 D민 함수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심표, 총점에 가서 지원팀이 기술팀이라고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최소값도 구해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로 닫는 작업 하겠습니다. 끝에 가서 M%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서류 또는 어학 점수가 70 이상이고 면접이 80 이상이며 합격 그 외에는 불합격을 결과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라는 것은 OR 함수를 통해서 조건 작성할 거고 이 조건과 그 다음에 면접 점수는 ~~이거니까 AND 함수로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서류 또는 어학 점수 해당한 조건부터 작성하겠습니다. 2, 15에 커서 갖다 놓고요. OR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표시가 됩니다. 서류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거나 두 번째 어학 점수가 크거나 같다 70이라는 조건에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False가 표시가 된 곳은요. 둘 다 70점이 되지 않은 곳만 이렇게 False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럼 첫 번째 OR 조건 70점 이상에 대한 조건은 작성하셨고 이 조건에 True이고 면접이 80 이상이면 이라고 다시 한번 조건을 추가할 건데요. 앞에다가 AND라고 입력하시고 OR를 통해서 구한 값에다가 바로 왼쪽에 있는 면접을 클릭하실 수 있으면 클릭하면 좋은데 안 되시면 방향키 안 되시면 직접 D15라고 입력하십니다. D15 값이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고요. 면접이 80 이상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신 거고요. 엔터 눌러서 아까 True였는데 아 80이 안 되니까 둘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라는 결과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True, False 이렇게 조건에 만족할 때 True, 만족하지 않을 때 False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If 함수를 통해서요. 만약에 최종 결과 AND와 OR를 통해서 구한 값의 최종 결과가 True라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 탔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4번입니다. 요금이 가장 큰 값이면 최고 요금, 가장 작은 값이면 최저 요금,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 값, 최저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맥스와 민 함수를 이용하실 건데요. 이 K15셀의 컷을 갖다 놓고 최대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맥스, 그 다음 요금에서 최대 값을 구하겠습니다. 최대 값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동일한 값을 비교하셔야 되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면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최고 값이면 가장 큰 값이면 최고 요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If 만약에요. 본인의 요금에 같은 행의 요금이 I15셀의 값이요. 조금 전에 구한 맥스 최고 값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최고 요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신표. 그 다음 최고 요금 그렇지 않다면 가장 작습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럼 If부터 신표까지 Ctrl-C, Ctrl-V 최고 값이 최고 값 대신에 최소 값 맥스 대신에 민으로만 바꿔주시고요. 최소 값이라면 최저 요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최고 값하고 같다면 최고 요금 가장 작은 값이라면 최저 요금이라고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이 풀을 한번, 두번 사용하셨으니까 가로도 한번, 두번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최고 점수도 아니고 최저 점수가 아니면 공백 처리가 됐고요.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가 아닌 요금, 최고 요금이거나 최저 요금이면 네, 값이 이렇게 비고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 값, 최소 값에만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금이었는데 계속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은 맥수 가장 작은 값은 민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포인트에 누적 합계가 3만 이상이면 골드 2만 이상이면 브론즈 그 외에는 공백으로 등급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적 합계를 구하겠다 하시면 sum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조건을 주실 거니까 if 함수 사용합니다. 일단 누적 합계를 구해볼게요. 등급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sum이란 함수 그 다음 누적 합계는 포인트에 대해서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포인트부터 다시 컨트롤 콜론을 입력하는 거예요. 콜론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콜론 입력하시고 바로 왼쪽에 있는 d28까지 d28에서부터 시작해서 d28까지 라고 입력하면 결과는 동일한 값이 표시가 되겠죠.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도 바로 왼쪽에 있는 값 그대로 갖다 표시가 돼요. 저희는 누적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합계를 구할 때 처음 시작하는 위치는 항상 d28세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f4를 누르고요. 뒤쪽에 있는 d28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참조하는 셀의 주소가 바뀔 겁니다. 라고 f4 누르지 않아요. 시작하는 부분만 절대 참조해 주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복사할 때마다 누적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누적 합계가 3만 이상이면 골드라고 표시하기 위해서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구한 값이 크거나 같다 3만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3만에 해당하면 저희는 골드라고 할 거고요. 2만 이상일 땐 브론즈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골드라고 입력하시고 신표 다시 한번 등호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선택 컨트롤 C 컨트롤 V 첫 번째 3만 이상이면 골드 그렇지 않다면 다시 똑같은 범위 안에서 조건만 2만이라고 수정해 주시고 골드 대신에 브론즈라고 수정하시고 그 다음 3만 이상 2만 이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if를 한번 두번 사용해서 했으니까 가로도 한번 두번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기호가 표시가 되는 거라면요. 그냥 그냥 두셔도 되고요. 신경이 쓰인다면 범위 정하셔서 오류 무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첫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 상반기 공항별 이용 현황표에서 출발 공항은 행으로 갑에다가는 여객과 화물을 갖다 놓는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위치는 I-O셀이고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피버 테이블 보통 12 그 다음 줄무늬 행에 대한 서식을 옵션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피버 테이블을 시작할 위치 I-O셀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데이터 안쪽에 마우스 클릭하고 삽입에 가시면 피버 테이블 A3부터 G-33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기존 워크시트에 I-O셀에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피버 테이블 위치를 I-O셀 선택하고 확인 피버 테이블 영역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문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출발 공항을 선택하셔서 행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여객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화물을 선택하셔서 갑에다가 배치합니다. 갑의 여객과 화물의 합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함수 안 바꾸셔도 되고요. 그 다음 가피를 설정에 이용해서 천단위 구분기호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계 여객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 숫자 천단위 구분기호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번 확인 합계 화물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에 천단위 구분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체크 확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다음은 피버 테이블 스타일을 보통 12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을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 안쪽에 피버 테이블 하나를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통의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12 마우스 갖다 놓고 피버 스타일 보통 12 클릭 클릭 한번 하시고요. 피버 테이블 피버 스타일 보통 12 그 다음 줄무늬 행 선택합니다. 옵션 에서는 행머리 끌 열머리 끌 줄무늬 행 을 선택해 주시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피버 테이블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부분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별 특강 신청 현황표 에서 구분별 특강 주에 개수를 계산한 후에 개수를 먼저 계산 하고 그 다음 수강 분류별 신청 인원 금액 평균 구하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정렬은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수강 분류를 통해서 오름차순 그 다음 표스타일 보통 2라고 서식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먼저 정렬을 하셔야 되잖아요.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구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을 추가 두 번째 수강 분류를 선택하셔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비회원 회원으로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고요. 그 비회원 안에서 성인 어린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데이터 탭의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그룹을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특강주 필드를 가지고 금액이 아닌 특강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구분을 기준으로 개수가 좀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분합 두 번째는 구분이 아니라 수강 분류를 기준으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특강주가 아니라 문제에 나와있는 신청 인원과 그 다음에 금액을 가지고 단 조금 전에 구한 개수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하는 평균도 표시할 거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는 해제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문제에서 표스타일 보통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3부터 우리 G27까지 선택하시고 홈에 가시면 표서식에 가셔서 표스타일 보통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스타일 보통 이를 선택하시고 아까 범위정안 A3부터 G27셀이 맞습니까? 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분합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작업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크로 첫 번째 매크로는 최대값 매크로를 만들거구요. 단추다에 연결하실 거구요. G2부터 H3 영역에 단추를 만듭니다. 매크로 작업에 가셔서 개발도구에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있는 범위 G2부터 H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최대값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네요. 최대값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기록 대화상자가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구요. 최대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D17셀에 커서 갖다 놓구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D 아 D가 아니라 그냥 맥스 함수 쓰시면 되요. 맥스 전기 사용량 범위 정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수도 사용량의 최대값까지 구합니다. 이제 개발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구요.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클릭하셔서 최대값이라고 텍스트 이름을 수정합니다. 다시 두번째 빗면을 선택하고 G5부터 H6 영역에다가 테두리라고 매크로 기록하고 텍스트도 매크로 테두리라고 입력하실 거구요. A2부터 E17 영역에 대해서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삽입에 가셔서 도형을 클릭하시고 빗면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알트키 누른 상태에서 G5부터 H6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 테두리라고 입력합니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테두리라고 입력하시구요. 기록을 클릭하시구요. 그 다음 매크로 기록에서 확인 A2부터 E17까지 선택하고 홈에 가셔서 글꼴에 모든 테두리 서식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누릅니다. 최대값 지어보시고 테두리 없애신 다음에 클릭하면 매크로가 잘 작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의 첫번째 매크로 문제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두번째 차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청인원 계열은 표시기능 꺾은선형으로 바꾸라고 했구요. 보조축을 통해서 눈금을 볼거구요. 신청인원 계열은 완만한 선에 표시계 형식은 삼각형으로 표시하고요. 삼각형의 크기는 10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Y 갑축은 D3셀 보조 갑축은 C3셀 가 연동되도록 제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구요. 텍스 방향은 스택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계열의 주부 요소만 요소만 채우기 색깔을 바꾸라고 했고 타원형 설명선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의 너비는 테두리 스타일의 너비는 2로 하고요. 둥근 모서리와 그림자 효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작업의 두 번째 차트 작업 시트를 클릭하시구요. 첫 번째 신청 인원을 선택하는데 푸른색 막대를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서식 탭에 가셔서 현재 선택 영역에 우리는 신청 인원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면 막대 아래쪽에 보이지 않았던 막대 하나가 선택이 되고 선택 영역 차트 종류를 바꾸는 거죠. 선택하신 다음 디자인 탭에 가셔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신청 인원에 대해서 저희는 표시기능 꺾은선형 바꾸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구요. 보조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신청 인원 꺾은선형을 선택하시구요. 신청 인원 선택하신 다음에 꺾은선형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을 클릭하셔서 그 다음 완만한 선 체육인미 선에 가셔서 완만한 선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표식의 옵션은 표식을 선택하시고 표식의 옵션은 삼각형으로 바꾸게 기본 제공을 삼각형으로 바꾸겠습니다. 크기 값을 10으로 바꾸시구요. 그 다음 세로 갑축과 보조 갑축의 제목을 넣기 위해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의 축제목에 기본 세로 선택하시고 우리는 기본 세로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셔서 D3셀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D3셀을 선택하고 엔터 금액이라고 표시가 되죠. 그 다음 축제목 서식에 텍스트 옵션에 맞춤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스택형을 선택하시구요. 다시 한번 차트를 선택하신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보조 세로를 선택하고 그 다음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신 다음 C3과 연결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C3셀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텍스트 방향에 대해서 스택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금액 계열의 주부 요소만 금액 계열의 주부 요소 막대를 선택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고 다시 한번 주부를 선택하시고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체육이 색깔의 한금색 강조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가셔서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도 돼요. 잠시만요. 체육이 색깔은 문제에 나와 있기를 한금색 강조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볼까요? 체육이 색깔의 한금색 강조 사라고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색깔명을 보실 수 있어요. 한금색 강조 사를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면 화면이 좀 잘릴 것 같아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으로 했습니다. 체육에 가셔서 노란색 계열의 한금색 강조 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타원형 설명선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금액의 주부 요소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 데이터 설명선 추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변경 가셔서 타원형 설명선 로 선택하셔서 문제에 제시된 그림과 같이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고 다시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우리 채우기미선의 너비를 2로 하라고 되어 있고 둥근 모서리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자 효과의 오프셋 오른쪽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의 미리 설정의 오프셋 오른쪽을 선택합니다. 작성한 내용 차트와 제시된 그림과 비교해 보시고요.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그림상에서는 테두리 스타일과 그림자 효과는 보이지 않지만 그 외적인 부분들은 체크할 수 있으실 겁니다.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